How are you? 자 오늘 해볼 게임 덥 예스 예스 Deleted 1 파트 한 부분만 지워가지고 퍼즐을 깨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스키비티 토일렛 버전으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지워볼게요 기본 토일렛인데 그 원보번보다 훨씬 더 조금 징그러운데요 자 도둑변기 VS 경찰 카메라맨 요거는 여기로 한번 쓱싹 한번 싹싹싹 지워주면 오케이 바로 점프 뛰어서 컷! 도둑이 화장실을 얻도록 도와주세요 오 전설의 황금변기 요거는 못 참지 요 CCTV 싹 지워주면은 몰래 훔칠 수 있습니다 쓰르륵 눈깔 거미 좀비 변기 뭔데 그 다음 스키비디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자고 있네네 어? 뭐야 여기를 지워줬더니 파채! 하하하하하 진화했다 어어어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집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요거 지워주면은 바로 찜질방 맥반석 계란 아니에요? 얍붕이 어 어몽어스 크루원들을 구해주세요 어? 뒷편에 아 나쁜 변기가 노리고 있던 거를 일반 스키비리 거미 변기가 구하러 왔습니다 이야 반반을 괴물로 돌리십시오 하하하하하 나 반반인 줄 알았지? 아니야 상자 변기예요 숨바꼭질을 해봅시다 아니 여기 분명히 변기가 있었는데 그쪽이 딱 봐도 이상해 보이지 않니 여기? 아이고 페인트 들켰네 나와라 거민 케르베로스 변기 등장이요 블루가 여자 변기를 괴롭히려고 합니다 안되지 사신다 변기였어요 프로포즈 중 무자비한 사실 어? 뭔데? 웬 지구를 지었더니 시계가 아 뭐야 아침 출근 시간이었어? 이번에는 오 이거 귀한 장면이네요 카메라맨과 변기가 같이 있는 그림이라뇨? 평화협정 맺은 거다 이 고기 먹고 우리 깐부 되는 거야 이제 아 평화협정은 깨졌어요 이제 자 바로 전쟁 들어가죠 카메라 거인 어 대장 카메라맨과 큰형님 큰형님 변기구나 대장 카메라맨 도와줘야지 짜자자자 눈깔 레이저빔 반사 빙 나이스 도둑을 잡아라 도둑은 여기 있어네요 나 좀비 귀신이야 오히려 도둑이 오플라 도둑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수를 했네요 찐 큰형님 명기다 글을 구하여 주세요 화염방사기에다가 발칸포 지접 글을 놓아두지 마세요 이거 딱 보니까 카메라인 척하고 있죠 너 딱 걸려서 사실 나 깜찍 카메라야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갑자기 또 레인보우블루? 알고 보니까 너 이 녀석 카메라맨이었구나 이리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반발리나 가방을 도둑변기가 훔쳐갔어 야 너 이거 감당되냐 반발리나가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데 아이고야 말 그대로 변기가 되어버렸네요 그를 구출하세요 아 자 어디를 지어야 되나 오케이 오케이 로켓팩으로 바꿔가지고 날아올라 빠염 그를 위해 반지를 얻으십시오 이번에는 뭐 변기 안 튀어나올 것 같았는데 이거 시작부터 끝까지 방심을 할 수가 없네요 그 다음 그를 그의 삶의 사랑으로 데려오십시오 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그대 우리 완벽한 퍼플이 될 수 있어 나의 사랑은 받아주세요 인상적인 전화 케이스를 만듭니다? 오케이 오케이 또 새로운 폰케이스 하나 필요했지 리미티드 에디션 나만의 에디션으로 다 하나 만들어주 이거 물을 수 없나요? 나 그냥 검정 케이스가 제일 이쁜 것 같아 이거 안 살게요 사장님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어림없는 소리 강한 화장실 몬스터를 몰래칩니다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어어 설마 마리오버섯 똥똥똥똥똥똥똥똥 이리 와 뚝배기 바로 컷 그를 깨워라 황금 변기를 궁극의 변기 변기 아닙니다 궁극의 변기 최악의 황금 변기를 탄생시켜라 스킵이들은 멈춰주세요 자 돌로 뚝배기 컷 외계인으로부터 탈출하세요 폭탄 받아라 스킵이들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여기를 지워버렸더니 오 너무 위험해 와 여기 그대로 갔으면 내 목 갱강 나갈 뻔는 거 아니야 어? 이건 설마 매드사이언티스트 변기의 역작 중 하나인 음속의 변기 아 와이파이가 연결이 끊겼다 냥냥냥냥 자 연결 살려줘 신호 시그널 온 땅 부활 어? 누구한테 쫓기는겨? 아 왜 이렇게 무겁나 했더만 이 녀석 여기서 피자 먹방을 하고 있었네 딱 걸렸어 일로와 자 다음은 군인병기의 등장입니다 대장변기인가요? 아 멀리서 탱크랑 야 잠깐만 짱돌새총이랑 싸움이 되겠어 아무리 그래도 대포인데? 아 대포를 막으면 되는구나 똑똑한걸? 매넬커버 아래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 또 변기야? 유튜브 깍 잡고 있었는데 카메라매 안녕하세요 오늘의 컨텐츠요 바로 제가 최고의 명소에 놀러와 있습니다 누가 넘어질까 아 요 녀석 안되지 사람들을 괴롭히면 스키비디가 남자를 구하는 걸 도와주세요 어? 갑자기 또 평화협정 맺었어? 아무리 그래도 눈앞에서 누군가가 목숨을 위협받는 걸 좀 신경이 많이 쓰였나 봅니다 착한 변기네요 뭐야? 웬 여자 변기가? 아나 런치키스 부스터라니 끔찍하구만 변기 비대 레이서 VS 스포츠칸데요 이거 상대 되겠냐? 선풍기 부스터 출발! 그들이 뛰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무서운 건데? 변기가 쫓아와요! 카메라맨 바에 놀러온 프랑켄슈타임 변기야 이거? 프랑켄 변기 아 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손님에게 특화된 특제 괴물 음료 준비했습니다 너무 맛있잖아 머리 뚜껑이 열릴 정도의 깊은 맛이야 반반을 진정시키세요 악마반반나오니 설마? 자자 어디있어? 어디있어? 반반이 아니었어 쫓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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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 파놓고 내려가세요 그를 눈으로 데려오세요 뭐야? 눈 안에 그 짱돌 숨겨놓은 거 뭐야? 전보대 괴물 오지마요 감옥에서 탈출해보세요 오케이 고추 먹고 맵맵 부스터 너무 매워서 하늘로 날아올라 파워 각성? 뭔데? 불을 껐다니 초쌓연 변기 오케이 이제 스키비티 토일렛 편은 다 끝난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바